6월 모의고사 늦은 학교들은 6월 11일경 6월 둘째 주에 시작하는 학교들도 있고요. 늦은 학교들은 22일 이렇게 시작하는 학교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모의고사 6월 모의고사가 언제? 6월 18일 목요일에 있어요. 그럼 어떤 학교는 중간고사 이후에 6월 모의고사를 보는 학교도 있고 아니면 6월 모의고사 보고 나서 시험을 보는 학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6월 모의고사가 시험을 뒤늦게 보는 학교들은 아 이거 준비해야 돼 말아야 돼 라고 이렇게 혼란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시험이 끝난 학교들은 이런 마음. 아우 시험도 끝났는데 6월 모의고사 그냥 대충 보면 되지 뭐 시험 내신에 들어가지 않잖아 사실은. 그래서 그냥 아 이거 뭐 시험 끝난 지 얼마였다고 하면서 그냥 막 아 대충 하자라는 이런 나쁜 생각을 갖는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사실 선생님이 옛날에 고등학교 1학년 때 사실 조금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되거든. 뼈저리게 후회했죠. 그런 이제 마음이 들어서 여러분한테 하고 싶은 말들이 있어서 이렇게 찍는 거예요. 자 첫 번째부터 천천히 얘기해 드릴게요. 일단 고1 같은 경우는 우리 고등학교 첫 모의고사죠. 원래 3월 모의고사가 있었지만 그제 3월 모의고사가 공식적으로 학교 가서 치렀어야 되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학교를 가지 못했었잖아. 그래서 학교에서 보는 아마 첫 모의고사가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처음을 항상 잘해야 돼. 그치? 항상 처음에 잘 시작을 해야 끝 마무리도 좋아요. 첫 모의고사다 보니까 이 모의고사의 형식이 어떤 형식인지 모르는 학생들도 있을 수 있으니 간략하게 소개합니다. 처음 모의고사는 4시는 50분 동안 학교에서 학교 선생님이 만든 문제들을 가지고 개수도 선생님 마음대로 주관식, 서수료, 객관식 다 하게 돼 있죠. 하지만 모의고사 및 수능은 무조건 정해져 있어요. 어떻게? 1번부터 21번까지는 뭐? 그렇지. 객관식. 그 다음에 누구? 22번부터 30번까지는 문식, 주관식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오케이? 서수령은 없죠, 당연히. 그러면 여기까지 합해서 100점을 만드는데 이 점수의 100점이 무조건 2점, 3점, 4점으로 돼 있어요. 이때 2점, 3점을 합하면 몇 점이 나오냐면 48점이 나와요. 그리고 4점짜리 합하면 그럼 52점이 되겠죠. 자, 2점, 3점은 어떤 느낌이냐면 개념 배웠어? 못 맞추면 이상한 거야. 이 정도의 느낌이야. 개념 배웠어. 그리고 너희가 그냥 일반적인 신용문제지 풀었잖아. 그럼 2점, 3점은 그냥 맞추셔야 돼요. 이걸 못 맞췄다는 얘기는 개념이 부족하다는 얘기로 판단하시면 돼요. 알겠죠? 아, 이걸 틀렸다? 개념이 부족하구나. 까먹었어요, 실수했어요. 아무것도 허용 안 돼요, 그냥. 알겠죠? 그런 핑계에 불과하다고 봐. 답보고 아는 거, 해설보고 아는 거는 그건 개념을 모르는 거예요. 정말 계산실수는 모르겠는데 해설봤는데 아, 이 개념이 생각 안 났구나. 그거는 개념이 똑바로 안 잡혀 있는 거라고 판단하시면 돼요. 그리고 4점부터는 이제 어려운 난이도에 해당하는데 4점도 쉬운 4점들이 있고 어려운 4점들이 있어요. 근데 요새 수능의 체계가 조금씩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정말 30번 같은 쪽의 난이도가 어려운 극악의 난이도로 이제 엄청 어렵게 냈었는데 나머지 것들 좀 쉽고 그러니까 딱 어려운 게 딱 지정돼 있는 번호가 있었어, 수능에서는. 그것 빼고는 웬만큼 다 할 만했는데 요즘 조금씩 바뀌고 있어요. 뭔 소리냐면 나머지 것들도 조금씩 어려워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4점 맞춰야 대학가. 근데 이 4점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어, 이 4점을 잘 맞춰야 되고 이 4점은 이게 없으면 안 돼. 생각하는 힘이 있어야 돼. 개념, 이거는 개념. 개념을 모르면 아예 안 되죠. 이건 개념을 맞췄으면 거기에 우리가 생각하는 힘을 기르셔야 돼요. 그러니까 4점을 여러분이 맞춘다, 못 맞춘다에 따라서 사고력에 대한 테스트가 나타나는 거야. 그러기 때문에 요런 것들이 있으니까 절대로 모의고사 볼 때 어, 그냥 막 넘기시면 안 됩니다. 또 고등학교 모의고사는 요렇게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이 형식은 수능 형식으로 이어집니다. 수능 타고 똑같으니까. 알겠죠? 그럼 두 번째로 선생님, 모의고사가 아, 그냥 보면 대충 보면 안 될까요? 절대 안 돼. 이게 포함돼 있지. 수상 범위가 포함돼 있어요. 어차피 내신에 안 들어가고 나 시험 끝났는데 혹은 아, 선생님 나 시험이 코앞인데 그러면 시험이 끝난 학생들 아, 공통에 해당하지. 시험이 코앞인 학생들도 어차피 보면서 수상에 대한 너의 실력을 점검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야. 중학교 거? 그래, 틀린다 쳐. 까먹어서 틀린다 쳐. 근데 수학상에 해당하는 그 범위에 해당하는 것만큼은 네가 얼만큼 겨울방학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쭉 달려왔을 텐데 정말 잘 공부했는지를 테스트하는 수단이 되는 거지. 전국적으로 딱 테스트하기 좋은 하나의 시험인지가 되는 거니까 너의 정말 사고력 테스트에 의해서는 반드시 테스트 사고력 테스트를 위해서는 반드시 치러야 되는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회피하는 학생들은 불안한 거야. 나는 이렇게 생각해. 이걸 회피하거나 아, 나 아는데 그냥 대충 했어. 라고 핑계에 불과해요. 너가 사실은 제대로 안 돼 있는 것이 들통날까 봐. 난 그렇게 생각해. 핑계에 해당돼요. 그러니 정신 똑바로 차리고 모의고사 잘 보세요. 수상에 해당하는 범위는 내가 다 맞추겠다는 생각으로 집중해서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근데 4점짜리가 그렇게 쉽게 풀리진 않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4점짜리가 쉽게 잘 안 된다. 그럼 평소에 어려운 난이도의 문제집들을 잘 안 풀었다는 얘기야. 그걸 피했다는 증거가 되죠. 혹은 그냥 답보고 아, 이런 거네. 이 정도. 한 문제를 고민하는 습관이 전혀 안 잡혀있다는 거예요. 고민하는 습관을 무조건 늘리셔야 돼요. 그래서 이후의 공부법에 대해서도 다음에 캐스트를 한번 찍어줄 텐데 고민하는 이게 이걸 통해서 고민이 없었다면 고민하는 시간을 늘리면서 어려운 문제들을 풀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모의고사의 4점짜리는 전반적으로 맞추기 힘들어요. 4점은 트여야 돼. 아,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접근하는구나를 한번 트여야 돼. 근데 이게 아우씨, 내 영역이 아니야. 너무 어려워. 라고 피해버리면 영원히 피하게 돼. 언제까지? 고3 때 가서도 똑같아요. 똑같아요. 고3 때 가서도. 왜 똑같다는 말을 하냐면 이 얘기를 결국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야. 내가 이거는 맨날 얘기해요. 맨날 얘기해요. 지금 자버리면 지금 자버리면 여러분 고3 돼서도 아, 수능 때만 잘 보면 되지 라는 마인드를 갖게 돼요. 아, 6월 때만 잘 보면 되지. 고3엔 6월, 9월, 11월이 제일 중요한데 그때만 잘 보면 되지. 라고 이제 진짜 피하게 돼. 습관에 대한 문제야. 습관. 그러니까 애초에 첫 모의고사만큼 처음부터 그냥 마인드를 딱 잡아버려야 돼. 무조건 모의고사는 수능과 같은 시험이므로 나 잘 본다. 이렇게. 이게 연습하는 거예요. 다, 수능을. 그러니까 그런 습관적인 게 잘 배어져 있어야 여러분이 훗날 수능을 다가오는 그런 모의고사를 준비함에 있어서도 3학년 때 정말 흐트러치지 않고서 최선을 다해서 본단 말이야. 그런 의미 때문에 보셔야 돼요. 안 그러면 수능 볼 때에도 마인드가 잘 안 서니까 반드시 사고력 테스트 위에서 그리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생각을 고치셔야 돼요. 내신에 안 들어간다고 절대 안 보시면 안 돼요. 우리 학교는 내신만 잘 보면 절대 안 돼요. 그리고 간혹 학교 선생님들은 모의고사에 나왔던 시험을 출제하시기도 하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고력을 하기 위해서는 사고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무조건 모의고사는 잘 보신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모의고사 본 뒤에 반드시 오답 정리하세요. 오답 정리 이후 노트만 두고 이쁘게 하지 말라. 그거 하지 마세요. 이쁘게 만들지 않아도 돼요. 다시 푸셔야 돼요. 틀린 거 다시 풀고 모르겠으면 해설강의 보면서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구나. 정리해 두시고 그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여러분의 생각의 힘을 만드는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신신당부하고 싶어요. 선생님이 옛날에 잤었어요. 사실 고백하자면 고등학생 1학년 때 초반에 잤어. 진짜 계속 자더라. 그러면 계속 자요. 모의고사 받아. 모의고사는 자는 시간. 이렇게 그냥 박혀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러면 안 되니까 첫 모의고사인 만큼 무조건 잘 보겠다는 생각과 그리고 앞으로 흔들리지 않겠다는 생각 첫 단추를 잘 꿰매겠다는 생각으로써 여러분이 모의고사를 임하시면 됩니다. 더불어 다가오는 내심도 잘 챙기셔야죠. 무조건 100점 받는다 목표로 가시는 거예요. 선생님이 저희 학교는 100점 받기 어려워요. 알아요. 아는데 학교 시험 수준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 아는데 그런 생각을 갖고 가야지 자신감이 생겨요. 이게 처음 시험을 못 봐버리면 수학을 정말 싫어하게 돼. 막 포기하게 되고 그러니까 자신감으로 거듭나야 되니까 무조건 잘 보겠다는 생각 가지고 내신과 수능 모두 다 수능이 아니죠. 내신과 6월 모의고사 모두 다 챙겼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잘 준비하셔서 다가오는 시험들을 시험에서 중요한 성적 좋은 성적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캐스트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